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소개해 봅시다. 우리 고장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 중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안내도 만드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처음으로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놀이집이나 지역 안내 책자 등에서 자랑할 만한 장소를 찾아 봅니다. 둘째, 찾은 장소들을 소개하기 위해 장소 소개 카드를 만듭니다. 이때 사진 자료와 간단한 설명을 적어 넣으면 좋습니다. 셋째, 지난 시간에 꾸민 백지도에 장소 소개 카드를 붙여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안내도를 완성합니다. 관광 안내도 만들기, 작은 책 만들기, 신문 광고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고장의 장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